안녕하세요. 벅스앤드링크아우드입니다. 작업 차량은 제네시스 GV80 차량입니다. 손님께서 렉시콘 오디오를 좀 안 넣으신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셔서 금이 렉시콘 사운드보다 더 좋은 독일 제품이죠. 매치86DSB 앰프와 프랑스 포칼 ES165 스피커 결제작업을 통해서 렉시콘 오디오 부럽지 않는 사운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정 앰프를 탈구하여 PMP 케이블, 차량 손상이 없는 플러그 앰플러그 방식으로 매치86DSB 앰프를 트렁크 수납공간에 시공해 드렸으며 프런트에는 포칼 ES165K 스피커만 교체해 드렸습니다. 센터 스피커를 비롯한 리어 스피커와 시트 밑에 8인치 우퍼가 좌우 스테레오 방식으로 있죠. 이 제품은 순정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86DSB 앰프를 통해 최적의 밸런스를 튜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스피커 교체와 더블로 DSB 앰프 작업만으로도 충분한 사운드의 만족감을 찾을 수 있으시며 멕시코 오디오를 늦지 않으셔도 엄청 환상적인 사운드를 매치 DSB 앰프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SB 시공과 함께 정밀한 사운드 튜닝을 거쳐서 청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청음 전 저희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리며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음 전 저희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청음 전 저희 채널 구독aggi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음 전auc捗자마자를 지키지They 구독이 부탁드립니다. 청음 전서 시청해주셔도 innocوlaimer 청음 전arya 언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